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헤이 자 나가자고 어 무기를 좀 자 무기 어 32 구경 권총 아니 아무것도 안줄래 그냥 날 따라와 원래대로라면 좀 화두하게 하면은 얘를 데리고 달려서 거기까지 가야되지만 우리한테 빠른 이동이 있죠 야생골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반가워요 우리한테 빠른 이동있잖아요 뭐 더이상 말할 필요있나 빨리와 임마 야야 뛰면서 담배피고있냐 뭐 막 헤키티 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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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는거야? 되냐? 나 따라오나? 얘 말 걸려야 되는구나 야 나 따라와 어 따라오죠 자 저장한번 하구요 저장하지말고 자 이쪽으로 빠른이동을 다왔어! 포즈 다왔어 안전하지? 저장한다고? 나 키가 엄청 크네? 얘네들 꼬맹이들 아니야? 아니 키가 왜이렇게 크다 자고 얘네들 후 완전 꼬맹이들인데? 일단 카르마를 올릴지 이게 약품 좀 받을거에요 카르마를 얻죠 나중에 훔칠게 많기 때문에 카르마 얻고 오 알았다 알았다 내가 알았다 너는 이미 생활을 위험했다고 하지만 뮤직비디오도 난 너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어 소용화기 밖에 없는데 나?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기다려봐 잠깐 내가 얘한테 말을 걸고 왔어야 되는데 아 쟤 의약 필요하지 의약 몇 몇 필요하더라? 아 의약 필요 없었나 참 내가 과학 스킨 높으면 얘네들 수대에다가 쓰면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총 써봤자 별로에요 얘네들 잘 못싸워요 얘를 죽기도 하고 저장하고요 자 다 모였어?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맞추면 되나? 아휴 잘 쏜다 아휴 잘 쏜다 야 야 그럴 총알 있으면 나눠주지 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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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.. 야 아야야야야 야 총을 총을 왜 맞춰봐 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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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수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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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됐다 일단 온다 자 약품 먹어야 돼 여기 전투는 좀 어렵거든요 내가 숨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 죽지 않게 하려면 어 하고 버프워드 하나 먹고요 몰핀 하나 먹고 멘토스에 싸이코까지 어디에 어? 왜 이거밖에 안와? 야 얘네들 왜 야 내 예상하고 틀리잖아 양목 야 양목이 바보처럼 느껴지잖아 야 아 계속 오지참 얘들 아마 한 번 오는게 아니라 몇 번 더 올 텐데 얘들 안죽게 하기 위해선 내가 앞에서 버텨야 되거든 야 안와 야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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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총 총둔 애들인가 야 다섯 번까지 오케에 자 한 번 더 오나? 자 한 번 더 오나? 오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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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만 두 번만 오는군요 위 디디잇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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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당신이 이 말은 이상인가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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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흠 가자 야 됐다 가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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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얘 와야 되는데 얘 고쳐줘야 되는데 타임방 내가 고쳐야 되나 아닌데 쟤가 쟤가 고쳐야 되는데 야 빨리 와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도 중간에 집으로 바로 들어가 내가 이 짓을 왜 했는데 너희들 왜 구하러 내가 갔는데 아니 야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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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야 집에 들어가 아 안 들어가는데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요 어 어 얘에 대해서 왜 말을 안하지 아 적어도 40은 내야 된다고 으 의약 38 멘토스 하나 먹으면 되겠다 아 잠깐만 멘토스 먹어도 지능이 적어라 안오를 것 같은데 으 의약 올라가는 의약이 2가 모자른데 1점도 올라가지 멘토스 하나 먹어보고요 그래도 그래도 의약은 안 올라갈걸 여기는 책 같은게 없어요 잠깐만 일단 집에 가서 그 옷 중에서 그 옷 중에서 아마 의약 올려주는 옷이 있을거야 그 옷 중에서 아마 의약 올려주는 옷이 있을거야 아 아 여기있다 방호복 의약 5 올려주셔 저기 저 어디서 얻은거 저기 초반에 얻을 수 있는건데 이게 뭐야 이거 일단 여기 닫아놓죠 아 헷갈린다 딱 그 이모 잘라가지고 누구지 으흠흠 야 내가 이런 복장에서 너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옷만 입으면 너를 고쳐줄 수 있어 이 옷만 입으면 이 옷을 입고 너를 수술을 이렇게 수술집도 한다 아니요 넌 일곱 개의 총상을 입고 두 개의 쇠고리 부러졌었어 이제 괜찮을거야 와우 그.. 너는 내 삶을 살렸어 감사합니다 너 좋은 사람이네 알겠지? 어 이거 설득해야되나? 어 설득해야돼 어 설득해야돼 아아아아 설득해야돼 잠깐만 저장하구요 다시한번 저장하구요 18%네다행히 어 어 아 설득을 해야되는구나 아 아아아아 나 야 이런거에 손 아 이게 십 몇 프로면 한 열 번 하면 돼야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열 번 해도 안 돼요 어 잠깐만 옷중에서 매력 올라가는거랑 이러면 이거 이렇게 있고 그럼 18%까지 올라가죠 아우 됐어요 아 longest rest 어 설득 안해도 되네 자 요렇게 하구요 한번 더 수가 olan 아 한 번 설득 안해도 되네요 자 어떤거냐면 바로 이건데 8번공이 있어요 행운의 8번공 이게 무조건 행운을 1 올려줘요 이 행운을 올려줘요 이걸 굉장해요 굉장한 물건이죠 자 이것도 얻었겠다 점점 내가 부자가 되는걸 느껴가 무게 없을걸요? 무게 0.5네 일단 잠좀 자구요 벌써 저녁이라 자 아이템중에 이것저것 정리하구요 자 아이템중에 이것저것 정리하구요 에너지 오픈도 있고 아 나 이거 참 내가 쓸거 빼놨어야되는데 깜빡했다 아 이거 찾기 귀찮아 내가 쓸거 빼놨어야되는데 어? 어? 여기에도 이것도 한 번 눌러주고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전장전책 화폐 나머지 내꺼 물 넣어놓고 음식 넣어놓고 물갖고 넣어놓고 야 여기 음식이 많아 저거 다 그걸걸 아 이거 의학제 이거랑 제주꾼 이거 넣어놓고 가자 아 좀 자야지 쓰레기 넣고 자자 한 8시간 자면 되나? 자 이번에 어 그.. 그토록 바라고 말했던 갑옷 지금 갑옷이 그.. 그.. 이거 쓰고 있잖아요 보안관의 거짓기 이거 방어력이 거의 없어요 방어력이 그래서 6밖에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54발? 오 오 잠깐만 308도 93발이나 모아놨네 10mm도? 야 이정도면은 잠깐만 아이 그래도 좀 더 모으자 좀 더 모으자 그게 그게 여기서 이제 또 꼼수가 하나 있는데 꼼수라기보단 어 퀘스트를 봐서 해야되요 흠 역사박물관으로 가죠 갑옥퀘스트 내가 봤을때 이 게임상에서 가장 좋은 갑옥같아요 뭐 방어도 는 파워하모한테 밀려요 밀리긴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 전체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좋은 그 그거라 오 매끄니? 무슨 소리지? 스물드스킨? 유 노 비커즈 유 스킨 이소 스물드 앤 테이스티 뭐? 랄락스 I'm just kidding but I had you going didn't I 흫흫흫흫 애가 유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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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머가각도 있지 않았는데 아주 아 오케 흠 음...좋아? 어... 일단 될거야 언더월드 아웃핏 얘도...어... 그...그 뭐야... 설계도 팔았던거 같은데? 개모소총 아 얘가 파는구나? 개모소총 아... 개모소총 어... 천...어 너무... 너무 비싸다 사고는 싶은데 개모 183마리라 내가 또 개모소총을 좋아하거든요? 탄은... 32구경... 탄을... 쪼끔... 아이 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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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건 낭비야! 이런데서 한컹님 어서오세요 한컹님 어서오세요 한컹님 어서오세요 행콕이 그거아니고 보아 행콕인가 뭐 그... 원피스인가 거기서 나오는거 아닌가 그리고 그... 영웅중에 그... 영웅중에 그... 행콕 그... 슈퍼맨 같으네 슈퍼맨 저 저장하구요 네 술주정비기 행콕 어... 어... 펜토리님 어서오세요 어... 오래간만이요 아 릴리 레인저 가보 이게 제일좋아 옷이 아라님 리아이요 이 가보신 이 가보신 난 제일좋은거 같애 아... 아 육십이상이어야되네 아 그럼 아네 예 그럼 쟤가 쟤 좀 귀찮더라도 얘한테 깨워달라고 하죠 어어... 총... 총뿌리도 늘어대구 어? 어이구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게 아니구나 쟤 저거를 얘를 한번 이렇게 씻고 어... 설득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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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되리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얘가 지금 깨우면 참 얘가 쌀뚝쌀뚝 거리는데 쌀뚝쌀뚝 거리거든요 쌀뚝쌀뚝 거리거든요 음... 백년만이군. 어? 너 무슨 말이야? 그건 너무 웃겨. 제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, 너의... 오, 젠장! 내 팀! 무슨 일이 일어났어? 어... 저는 일을 할 수 없지. 제 존재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라일리, 라일리 랜저라고?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?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? 우리는 용병이 필요해. 최초의 멕 그룹에 대한 의견이군요. 만약에 있는 용병이 있다면, 우리를 찾아봅시다. 음... 흠... 원하는 게 뭐야? 그래서, 너는 그렇게 힘이 되었을까? 너는 내가 몇 개의 멕들이 기억나는 것 같다. 그들은 다 죽었을 것 같다. 그런데, 당신은 자신을 지켜봐. 내 팀은 다 죽었을 때, 하지만 나는 안 죽어. 난 죽인공이거든. 나는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지. 음... 뮤턴트한테 쫓게다가... 내가... 이걸... 이거... 어... 퀘스트 받고... 엔딩 끝나기 전에 가봤는데도 걔네들 거기서 잘 버티고 있더라. 여기. 퀘스트. 암호 박스코드에 더욱더 팁보입니다. 그리고 참, 얘로 받으면, 저 탄약상자 비밀번호도 알 수 있어요. 예, 탄약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. 어? 얘... 안쩔뚝거리네? 원래 쩔뚝쩔뚝거렸는데? 자... 자, 랠리 렌저... 가보도록 하죠. 잠시만요. 잠시만요.